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또 소프라노이시고요. 양명수 영례입니다. 뮤지컬 안나와 카레나 등 오 나의 사랑하는 이녀 톱스토리의 3대 곱잡고설 안나 카레나 원작으로 안나라는 한 여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학관 속에서 가족과 사랑 등 이유 본인의 인간성에 대한 예술적 통찰을 감안해 시작입니다. 여러분 박수로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로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생일을 잃은 내 밤을 그대 내 곁에 다가와서 날 참아주고 날 안아주고 그대 내 곁에 다가와서 날 참아주고 날 참아주고 그대 내 곁에 다가와서 날 참아주고 날 참아주고 날 참아주고 그대 내 곁에 다가와서 날 참아주고 날 참아주고 날 참아주고 날 참아주고 날 참아주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